안녕하세요 레이저 공식인증점 AL의 박진희입니다 오랜만에 신제품 들고 왔습니다 신제품 레이저 오로치 V2 무선 블루투스 마우스랑 그리고 새로 나온 그립테이프 유니버셜 그립테이프를 가지고 오늘 찾아왔어요 오늘은 이 두가지 제품을 조금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로치 V2부터 박스를 개봉을 해보도록 할텐데요 일단 오로치 V2는 블랙 색상 화이트 색상 두가지로 출시가 됐어요 저는 블랙이 더 마음에 들기 때문에 블랙을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개봉을 했어요 제품 구성품은 마우스 본체 그리고 AA 배터리 그럼 외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로치 V2 블랙 색상이에요 블랙 색상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엉덩이 부분엔 늘 그렇듯이 레이저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선 제품이다 보니까 LED를 지원을 하진 않아요 그치만 레이저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 그리고 좌측 부분에 버튼 두개가 있고요 가운데 부분에 DPI를 조절할 수 있는 DPI 조절 버튼이 있고 아랫부분에 2.4GHz 무선 모드와 블루투스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3개의 PTFE 마우스 피트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마우스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마우스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넣어서 열 수 있는 홈이 살짝 있죠 이 부분을 이용해서 열면 AA와 AAA 건전지 중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홈이 두 가지로 파여져 있어요 AA 건전지 또는 AAA 건전지 1개를 넣어서 사용이 가능하고 2개를 같이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이하게 배터리를 넣는 공간이 사선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무게중심을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동봉된 리튬 AA 건전지를 넣어봤어요 그리고 뚜껑을 다시 닫아 볼게요 이렇게 닫아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오로치 V2 제품의 공식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펙상으로는 이 제품의 무게는 59g 배터리가 제외됐을 때의 무게가 59g으로 되어있는데요 사실 그 무게는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배터리를 넣어야 되니까 배터리를 넣었을 때 무게는 약 70g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동봉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리튬 배터리이기 때문에 무게가 좀 더 적겠지만 알카라인 건전지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한 10g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생기니까 한 80g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80g이라고 따져도 70에서 80g 정도 사이면 레이저에서 출시되고 있는 경량형 마우스인 바이퍼 라인업이 보통 70대 초반에서 80대까지 무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마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품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은 바이퍼 얼티메이트, 나가 프로, 데스헤더 V2 프로,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 제품이에요 이렇게 해놨을 때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저에서 작은 제품들 여기 있는 데스헤더 V2 미니, 바이퍼 미니 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작은 사이즈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스위치는 레이저 2세대 기계식 스위치가 탑재돼서 약 6천만의 수명을 가지고 있고 센서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5G 옵티컬 센서가 탑재돼서 최대 18,000dpi까지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동봉된 USB 동글 2.4GHz 무선 모드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 블루투스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드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두 가지 모드의 스위치를 위해서 제품의 하단부에 있는 스위치를 통해 빠르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되었지만 배터리는 AA와 AAA 두 가지가 사용 가능한데 당연히 AA를 사용했을 때 제품의 사용 시간은 더 길고요 AA 건전지를 사용했을 때 블루투스 모드 사용 시 최대 950시간이라는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고 2.4GHz 동글 무선 모드로 사용했을 때는 그 시간의 절반인 425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수명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스위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치 V2 무선 마우스는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한 가지를 더 같이 보여드리기로 했죠 유니버설 그립 테이프 기존에는 마우스 모델마다 전용 그립 테이프가 출시가 됐었죠 바이퍼용 바실리스크용 데스 헤더용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나왔었는데 이 유니버설 그립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우스에든 사용이 가능하고 또 조각조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키보드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풀스패드 아니면 엑스박스패드에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에요 안에는 이렇게 들어있네요 조금 큰 육각형 18개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도 18개 그 다음에 좀 기다란 육각형 같은 경우에는 6개 기다란 사각형은 4개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떼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육각형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에 키캡에 붙여서 사용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마우스맵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란 것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떼었다 붙였다도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떨어지고 이물질이 남는 것도 없고 좋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오로치 V2 무선 마우스 같은 경우에도 바이퍼나 바실리스크 제품처럼 전용 그립 테이프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립 테이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유니버설 그립 테이프를 같이 구매하셔서 부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오로치 V2 그리고 유니버설 그립 테이프 모두 저희 공식 인증점 A랩에서 구매 가능하시고 매장에 오셔도 다 실제로 보시고 체험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